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 주신, 소개받은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전인환 병원사라고 합니다. 오늘 지방공무원 대상 자치분권 교육의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이슈를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대시민재해의 주요 의무를 법령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다음 시간에는 보다 실무적인 내용으로 진행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에 관련한 최근 동향, 그리고 중대시민재해의 개념 및 주요 의무,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이나 관계법령에서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특별법으로 입법이 된 규정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있지 않은 대표이사 등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고 공장장이라든지 사업장에 있는 책임자들만 책임을 진다라는 고려가 주된 입법 동력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자 하는 중대시민재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요한 입법 동력이기보다는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면서 거기에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새로 덧붙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그런 노동관계법령의 중대재해라는 개념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물론 그 디테일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약간 다릅니다만 중대재해라는 기본 개념이 있었는데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새로 생긴 개념이고요. 다른 외국의 입법 예에도 없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독창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을 만들 때도 그렇고 법을 적용할 때도 그렇고 각종 시행 단계에서도 그렇고 많은 궁금증들이 발생하고 있고 법을 만들면서도 중대시민재해를 중대산업재해라는 틀 안에서 좀 유사하게 그와 유사하게 만들다 보니까 중대시민재해의 본질과 실제 실무와의 약간의 갭이 생기고 또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불명확성이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부분에서도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많은 부분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중대시민재해 쪽으로 오면 그런 부분이 사실상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모든 답을 사실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준비를 더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골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사업장 단위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렇지만 무조건 사업장에서 책임이, 그러니까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본사에 있는 경영책임자, 즉 본사에 있는 경영진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게 법리적으로 약간 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취한 방안은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결과적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무를 규정을 하고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여기에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다른 법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새로 도입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중대시민재해 관련해서는 뒤에서 각 호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겠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결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기도 하는데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그런 결과 책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고 그와 인과각에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을 부담하는 식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나 법인에게 손해액의 500가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아직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실 좀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법 위반은 과실범이 아닙니다. 고위 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고 하면 고위 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의 중대한 과실은 어느 정도의 과실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는 향후에 법적인 적용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기재한 것처럼 먼저 경영책임자라는 특수한 책임 주체를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경영책임자가 아니면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는 신분범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게만 법정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이어야 하고 경영책임자가 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중대재해는 발생한 걸 전제로 하고 그 중대재해와 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들을 전제로 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은 어떤 입법류에서도 비교 사례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독창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대시민재해는 다시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원료재주물, 또 하나는 공중이용시설, 또 하나는 공중교통수단. 이게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가지를 묶어서 중대시민재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입법적인 예로 해서 저희가 참고를 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도에 참고할 수 있는 입법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고유의 사정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료재주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주요한 입법동력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대형 붕괴 사고, 화재 사고 같은 것들이 입법동력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교통수단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세월호 사고 이런 것들이 주요 입법동력이 됐고 실제로 입법과정에서도 국회 회의록이라든지 발의문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또 하나의 법률로 만들고 그다음에 모든 기업체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까지 적용되는 법률을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추상적인 내용들을 규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회사 사업의 성격과 규모와 무관하게 약간의 소상공인은 빠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업체 또는 국가, 공공기관이 적용이 되도록 만들다 보니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들만 뽑아서 만들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상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소 어떻게 실무상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나중에 법적인 쟁점이 어떤 부분이 있게 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문제가 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고 매년 800여 건의 중대재해, 그중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약 200여 건 정도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건이 날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건도 안 날 수도 있고요. 그 발생 빈도는 중대산업재보다는 현저히 적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한편으로는 그 발생 빈도는 적지만 그 발생했을 때의 파급표라든지 이슈의 중대성은 훨씬 클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입법 동력이 됐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든지 성수대교, 상품백화점, 그런 대형 붕괴 사고, 그리고 화재 사고, 물류센터 같은 화재 사고 그리고 세월의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숫자는 적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파급효과는 훨씬 클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요건은 경영책임자이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라는 개념 자체도 이 법에서 처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만들 때부터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면서 다소 다듬어진 문구로 현재와 같이 규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A, B 그리고 그 밑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같은 경우에는 이에 주나요라는 별도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관의 장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특히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A, B로 나누어져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에 주나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CSO, Chief Safety Officer라고 하는 그런 임원을 CEO하는 별도의 임원을 만들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할 수 있는데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서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항상 장이 경영책임자일 것이다 라고 저희는 일단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요건으로는 경영책임자, 신분이 있는 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인데요. 법에서는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네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호와 4호의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의무는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또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사실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유형에 있어서 동일하게 이렇게 네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다소 좀 억지로 짜만춘 듯한 형식적으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법률보다는 시행령의 그 디테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행령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래도 좀 구체화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1호 첫 번째에 제가 괄호하고 점검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점검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점검만 공중이용시설에 추가가 되는 문구이고요. 나머지는 중대산업재해와 원료재조물이 동일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 즉 재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는 말하자면 시스템을 갖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이고요. 첫 번째는 조직, 인력이 되겠죠. 조직, 인력.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그리고 세 번째는 절차, 프로세스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의무를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각각 유형별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호 같은 경우는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이니까 기존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는지 그 재해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말하기 때문에 비교적 좀 명확한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호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시정명령 등을 하는 조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명령이 외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호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무엇인지,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에 시행령 내용을 보시겠습니다마는 시행령 내용도 사실 다소간의 해석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한 입법 동력 중에 하나가 사실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코드입니다. 그 위험의 외주화가 문제가 많이 됐고 특히 중대산업재해에서 많이 문제가 됐는데요. 중대 시민재해 관점에서는 원료 제조물은 도구 비용의 위탁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원료 제조물은 직접 자기가 제조하거나 설계하거나 생산, 판매, 유통한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도구 비용의 위탁에 문제된 경우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관리를 도구 비용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도구 비용의 위탁한 종사자들의 책임, 거기 도구 비용의 위탁 관리한 자로부터 발생한 책임을 그대로 진다라는 기본적으로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말하자면 위험의 외주화를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하청업체,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도구 비용의 위탁도 아니고 등으로 굉장히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무한정 확장해놓으면 단순한 용역 계약인 경우에도 책임이 무조건 넘어오게 된다는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만 이하에서 법인 등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이게 해석이 좀 문제가 됩니다.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지배 관리라는 용어가 산안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의 산안법상에서 실질적인 지배 관리라는 용어의 해석에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어서 그걸 토대로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해석은 기본적으로 유해 위험 요인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도돌이 펼 수 있는데 도급 용역 위탁을 한 경우에 그 수급인, 협력 업체가 유해 위험 요인을 도급인이 관리할 수 있으면 즉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 책임을 진다라는 말로 다시 돌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다시 도돌이 표인데 도급인이 사고 예방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즉 권리가 있었으면 다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서 어떠한 권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떠한 업무를 서로 분담하고 있었는가 이것들이 주요한 판단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과연 이 법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에 중대재해처벌법령 FAQ를 내면서 사실상 정리를 했는데요. 국가공무원법 등에는 공무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하고 이건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당연히 중대시민재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거고요. 당연히 경영책임자의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약간 특이한 점은 보통의 행정법규들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법상에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인허가권의 제재를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제재가 있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처벌도 없습니다. 과태료 규정도 없고 행정처분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그 의무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규범적인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법을 보게 되는 상황은 이미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황일 것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 법상으로는 적어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책임 규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서로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처해지고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건데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산업재해에만 이건 해당합니다마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재범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가중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이 있고요. 보통은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은 그 해당 형에 정한 벌금형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개인에 대한 벌금형보다는 대폭 상향을 해놨습니다. 개인은 사망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데 물론 이것도 굉장히 높은 액수입니다마는 법인의 경우에는 50억 이렇게 대폭 늘려놨고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은 1억 원이지만 법인은 10억 원이야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느냐는 경우는 예외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상 이 법 자체가 고위범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에 이게 법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서 규정이 적용되기는 상당히 실제 사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고요. 그리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또 독특한 것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현재 저희가 20여 개의 법률에서 산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배수가 5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장 높은 배수로 일단 5배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5배 이하이지만 이것도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손해액만큼을 배상한다라는 차익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손해가 없었던 경우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익을 지급하는 게 저의 손해배상 구조인데 이 경우는 손해를 먼저 구하고 거기에 최대 5배까지 더 구할 수 있는 더 배상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규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는 점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중대재해에 관련한 최근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자연스럽게 중대산업재해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중대심의재해는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 시행됐고 지금 6월 말이 지나서 7월 초가 됐고 5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6월 말 기준까지 통계가 있는데 6월 말까지 85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했고요.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즉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발생한 경우 또는 5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하루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0.5사건, 때에 따라서 0.6 또는 0.5에서 0.6 사이 정도로 지금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정도 페이스면 1년에 약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말에 발생했기 때문에 1월 통계는 빠지게 되겠습니다마는 1년 통으로 기준으로 해보면 약 200여 건 정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중 85건 중에서 현재 고용녀동부가 입건하고 있는 건수는 38건. 이거는 아직 입건하지 않았지만 적용사건은 상당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38건 중에서 노동부 자체의 수사가 종결된 건이 12건, 검찰에서 송치된 건이 12건, 그리고 그중에 기소된 건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단순하지 않죠. 또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사건은 247건이고 259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통계로는 사망자는 약 800여 명 이상, 8, 900명 사이 정도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이나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서도 6월 17일 기준으로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지금 적용되는 사건이 4건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도 15건의 사망사고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사건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대법원과 검찰에서 양현 구형기준을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기존에 산환반전보건법상의 사망사건에서 근로자 사망 시의 형량 범위를 이건 선고형 범위입니다. 선고형의 범위를 징역 2년에서 5년까지로 범위를 레인즈로 해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기존에는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구약식이라고 해서 벌금형 약식 기소하는 경우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 통계를 보면 약 80여 퍼센트 물론 사망사건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산재사고에서 약 80% 정도의 사고가 약식 기소가 됐고 그중에 약 400에서 1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액수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고 있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양형 기준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올해는 대검찰청에서 구형기준을 강화했고요. 사건에 따라서는 2년 6개월에서 4년 정도의 사의를 기본 구형량으로 하고 거기에서 가중감경요소를 고려해서 구형하겠다. 이렇게 내부지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지침 매뉴얼을 통해서 경영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임무를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도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경연에서는 이러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다소 보이는 점을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타서 노동부의 개선 건의를 했다고 하고요. 주로 중대산업재해에 관심이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내용으로는 법무부 산하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감경요소로 삼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110대 국정과제에 49번으로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 체계 구축 지원 이렇게 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 개정에 대한 내용은 총선이 있는 2024년 이후로 하겠다 이런 정도 계획이고요. 일단 당장은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시행령 개정 방향은 명확하게 아직 정리가 되지는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개정 방향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불명확하다라는 지적은 사실 공통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불명확한지 저희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면서 좀 더 논의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6월 27일에 근처 창원지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1호 기소와 1호 무혐의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사건입니다마는 약간의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건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비슷한 동일한 사건이라고 사실 볼 수 있는데 그 사건에서 한 업체는 기소를 하고 한 업체는 무혐의 결정을 했거든요. 그 차이를 검찰에서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나으름으로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는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무혐의하겠다.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결과, 처벌 결과에 있어서도 의미를 갖는다라는 점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지만 그게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법 자체가 어떤 경영책임자의 사고 발생에 따른 결과 책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의무의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렇다면 다소 불명확하지만 그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그래도 어떻게든 이행하는 형태를 보여야 그 다음에 책임관계에 있을 때 더욱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동향이어서 한번 슬라이드를 가져왔고요. 여름이 되면서 중대산업재해일 수도 있고 중대시민재해 양쪽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만 폭염피해 또는 장마철 시설 안전관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폭염대응 총력을 한다. 중대재해에 관련해서 관리를 한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남바 있고 아마도 보도에 나지 않았더라도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안전관리들을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계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대시민재해는 다시 작게는 세 가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원료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그 다음에 하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재난 상황을 규정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원료 제조물 관련해서는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습기 살균제 케이스를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면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가습기 살균제에 첨가된 PHMB, 그런 특정 CMIT, CMT 이런 특정 화학물질 같은 경우가 위험성이 충분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이 됐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설계, 제조상의 결함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 유통 중에 어떤 회사들도 처벌을 받았는데 그 판매 유통 중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판매를 했다라는 점을 일종의 관리상의 결함으로도 인정할 수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습기 살균제가 유사한 케이스들이 또 발생한다면 중대 시민제, 원료 제조물로 인한 중대 시민제로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적용하려고 만든 법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중이용시설 관련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이 법에서 중대 산업재해, 시민재해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라는 단어가 다섯 번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에 실질적인 지배운영 관리라는 표현도 있고 여기에서 실질적인 지배운영 관리는 그것과는 별개로 공중이용시설 자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이 용어를 쓴 이유는 소유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점유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관리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 표현들을 다 아우르기 위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중교통수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세월호라고 보면 세월호에 대한 운영 관계가 복잡했지 않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배를 소유는 누가 하고 있고 운영은 누가 하고 있고 그거를 또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또 누구 있고 그거를 또 관리하고 있는 자는 또 누구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다 아울러서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찾아가기 위한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라는 어떻게 보면 다소 모호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의무 이행을 할 때 이 모호한 표현들을 가지고 공중이용시설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약간의 과제로 남는데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제조가 빠집니다. 제조가 빠지고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인데 이 결함 자체가 있어야 중대 시민재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가 모든 경우가 중대 시민재해는 아니고요. 그 어떤 시설물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인정이 돼야 중대 시민재해로 개념이 포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위반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검토를 하고요. 위반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고 그렇게 계속 넘어가야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물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중대 시민재해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 결국에 시설물 관리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그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관련해서 안전보건 조치는 시행력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되는 내용으로는 안전보건 피로인력을 배치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첫 번째 내용은 조직과 일련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전점검, 안전계획은 절차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업무 처리 절차 마련 그리고 도급 용역 위탁식 확인 및 조치 이것도 크게 보면 업무 절차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아마도 인력이나 예산 같은 부분들은 이미 대부분 법령에서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법령에서 주기적인 점검 그런데 소방이면 작동점검, 기등점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주기적인 점검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각 개별 법령상의 의무들을 모아놓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게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 인력이나 예산 같은 경우도 법에서 기본적으로 의무 인력들이 있을 겁니다. 의무 인력들은 당연히 인력을 구비를 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각 법령별로 의무 관리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력, 적정한 인력들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 소유가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은 시설물별로 다시 확인을 해서 내부적으로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인력이 있어야 적정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원 수를 기준으로 아마 의무 위반을 평가한다기보다는 어떤 의무 위반이 있을 때 그 사고 원인을 쫓아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 원인을 쫓아서 들어가고 사고 원인이 어떤 시설물의 점검 미비다 또는 개선 미비다 이렇게 가면 그 개선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 부족했는지 예산이 부족했는지 절차가 부족했는지 그렇게 따라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고 원인과 관련된 어떤 시설, 인력, 예산 이런 식으로 미비가 있으면 관련 조항들을 찾아가서 의무 위반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을 할 때는 이 규정을 보고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 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실제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적용될 때는 항상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적용하는 과정을 더 예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의무 이행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조치하였는가 그리고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였는가인데 이거는 연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기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는 그 위에 4가지 의무는 반기는 올해는 6월 30일까지가 첫 반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 아마도 이행을 하셨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형식으로 경영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겠죠. 공공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관련해서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관문은 공중이용시설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공중이용시설이 있는가 이미 대부분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법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출처의 법들을 혼합해놓은 법들이기 때문에 다소 체계가 좀 없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이용시설이 크게는 4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다중이용시설, 이거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서 나온 개념이고요. 그다음에는 시설물, 시설물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시설물 안전법에서 나온 법이고 그다음에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청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다중이용업소 관련한 법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타 사항이고요. 그런 다양한 법령에서 나온 개념들을 혼합해놨기 때문에 다소간의 해석상에 또 의문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의료기관,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물론 여기에 연면적 요건들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의문점 중에 하나는 이 다중이용시설이 하나의 독립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큰 건물에 일부로 임차해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큰 건물에 일부는 어린이집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는 마트, 복합 쇼핑몰 같은 걸 얘기합니다. 여기에 수십의 임차인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임차인들이 다 공중이용시설 관리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명확한 국토교통부의 해석 얘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잠정적인 해석 가능성은 예스입니다. 즉 큰 시설 중에서 개별적으로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부 임차한 부분이 이런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에 대해서도 임차인들이 독자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물론 향후 해석이 더 구체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하나의 큰 건축물에 여러 경영책임자가 있는 구조가 됩니다. 많게는 수십 명의 경영책임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해석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화재다, 붕괴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책임자는 그 사고 원인을 들어가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붕괴가 났다. 그런데 뉴스에도 났지만 어떤 큰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탈락했다. 영화관에서 누수가 나서 천장이 탈락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손님 이용객이 사망을 했다.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하면 그 천장이 탈락하게 된 원인을 추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시공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그 영화관 임차인이 잘못해서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배관이 누수가 돼서 누수가 돼서 천장이 누수가 된 물로 인해서 탈락한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고요. 그럼 만약에 누수가 됐다 하면 그 수도관을 관리하는 자가 책임 있는 경영책임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수의 경영책임자가 있어도 결국에는 사고 원인에 따라서 책임지는 자는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의무를 이행할 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할 때는 그러면 대규모이든 소규모이든 각자 경영책임자의 수준에 맞게 이행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게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설물이 있고요. 시설물 관련해서는 교량,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시설되고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다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일에서 이 각각에 해당하는 항목의 쭉 세부 용도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시설, 의료시설 뒤에 보시는 것이 다 쭉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불득정 다수인이 출입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또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공중이용시설이 공중이라는 워딩이 들어가는데 퍼블릭은 어떻게 보면 제한 없이 불득정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출입 통제가 되어 있는 시설, 허가받은 자 또는 사전 등록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은 이거에서 혹시 빠지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의 잠정적인 해석으로는 저는 그것과 무관하게 중대 산업재해, 즉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 이용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에는 전부 다 그게 통제가 된다 하더라도 전부 다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건축법상의 건축물, 시설물은 각각의 항목별로 이렇게 세분화돼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굵은 표시로 한 것과 같이 각 지자체에서도 구비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 시설들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설물이 빠짐없이 저희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렇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업자의 경우에는 아마도 대부분 해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지 않고 법률로 바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당할 만한 것이 노선 여객 자동차인데 여기에서 시외버스,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노선 여객 자동차가 해당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중대 시민제에 관련한 안전모금 확보 의무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관련한 내용은 이미 대부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향후 불명확한 부분 그리고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다소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법의 워딩은 대부분 인력을 확보할 것, 편성할 것, 어떤 계획을 수리 미행할 것, 그리고 어떤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할 것, 그리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반기 또는 연일회 점검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사고는 점검이 안 된 데에서 발생하거나 점검을 했으나 담당자가 소홀히 해서 누락된 데에서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어떤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 부분이 저는 해석상에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는 다 마련했고 사람도 다 배치했고 예산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놓친 겁니다. 또는 어떤 점검을 하기 직전의 상황, 그런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법의 의무 위반한 것인가 위반하지 않은 것인가 그 부분이 다소 해석상 불명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중대산업재해 관련한 부분입니다마는 무혐의가 난 사례에서도 약간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그 무혐의 얻은 사례는 분명히 잘못한 점이 있고 국소배기장치를 잘 하지 않아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그런 급성중독에 걸린 사고인데요. 그럼 급성중독이 종사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발생했더라면 사실 중대시민재해가 됐을 텐데 그런 의무 위반은 있었지만 소홀히 한 점은 분명히 있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어떤 시스템은 갖췄다라는 이유로 무혐의를 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대시민재해에서도 어떤 좀 불행한 사고가 만약에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그 사고에 있어서 어떤 담당자들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항상 책임이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경위 책임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얼마나 잘 이행했는가 시스템을 얼마나 잘 구축했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절차, 매뉴얼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 놓는 것이 결국에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례가 축적이 되어 있지 않고 재판 사례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잠정적인 제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안인데요. 이런 의무가 불명확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름의 조치를 해야 될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대부분 말씀드렸는데 인력, 예산, 절차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나누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건물 그리고 크지 않더라도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관계 또는 다양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유자, 점유자 그리고 그 안에서도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법령상 그 관리의무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안에 책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상당수 계약관계 또는 어떤 규정, 내부 규정 이런 걸로 정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책임 여부가 가려지게 될 때는 그런 특정한 영역에서 관리를 누가 해야 될 것인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규정했는가가 상당수 의무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사례로 들었던 것 같이 수도관에 누수가 생겨서 천장에 탈락이 생겼다. 그러면 수도관에 누수를 누가 관리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으면 그 사고에 따른 책임자가 명확하게 됐을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법의 취지상 실질적인 지배운영 관리라는 다소 모호한 개념틀로 들어오면서 점점 더 책임이 큰 상위 조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다양한 관리 주체들 간의 관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자, 이용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차는 잘 되어 있는데 점검을 하는 어떤 담당자가 실수를 한 경우 놓친 경우 그리고 또는 이용자 어떤 공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이용자, 시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시민이 과실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어떻게 책임이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인데 이 법상에게는 민사적인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상계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구의 과실이 있더라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책임이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산업재해에서도 사실 상당수의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가지고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사실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영역으로 보입니다마는 지방다치단체 계약 법령과의 연계성도 고려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상으로는 공중이용시설에서는 도급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업체, 협력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수탁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할 것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 비용을 지급할 것 이런 의무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 법에 그런 규정을 둔 취지는 가장 신속하고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계약 관련한 지방다치단체 계약 규정에서는 그 부분이 안전보건 관련한 내용을 충실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계약상 기준이 잘 반영되어 있어야 실무자분들께서 안심하고 그런 계약 과정을 잘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무적으로 저희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공중이용시설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취급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력, 예산,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형식적인 얘기지만 이 법 자체가 시스템, 어떻게 보면 시스템 자체가 형식이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중시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갖춰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련한 직원 교육,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당자들이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거에 따른 법적 책임 여하는 다툼의 여지가 일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고를 예방한다는 법적 취지에 미쳐보면 담당자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또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반기 1회 이상 의무와 연간 1회 이상 의무를 정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반기 1회, 연간 1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 다음에 경영 책임자, 지방자치의 장이나 지방공기업의 장 이렇게 해당이 될 텐데 직접 보고를 수령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게 이 법의 취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중대재해처벌법 중에서 중대시민재해의 법적 의무와 그 대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아주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상세한 실무적인 내용은 뒤에서 또 김정은 소녀님께서 또 자세히 말씀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